안녕하십니까 모처럼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예고 드린대로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한국근대체육사를 5번에 걸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 등이 워낙 다양해서 까다롭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한국체육사 과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 이전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 시기를 한번 쭉 살펴서 개념을 정립하자는 의미로 마련했으니까요 부담없이 옛날 이야기 접하듯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은 한양대학교에서 봉직하셨던 이학래 교수님이 1990년에 지식산업사에서 초판을 펴낸 한국근대체육사 연구를 바탕으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 5번 중 오늘 할 내용은 전체의 개관과 개화기 민족주의 체육사상의 형성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조선왕조는 19세기 말 외세에 의한 문후 개방 요구를 받으면서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1882년의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 등으로 숨가쁘게 흘러가던 정국은 마침내 1894년의 동학농민운동 이후 벌어진 청일전쟁과 1905년 러일전쟁을 모두 승리한 일본이 조선의 국권을 강탈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이런 상황에서 반외세, 반봉건, 반침략 등과 자주 독립수호 등 여러가지 과제를 가지고 분투하게 되죠 체육이라는 개념은 시대적, 역사적 과제에 발맞추어 형성발전하게 됩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지배 속에서 한국 근대 체육은 독립의 쟁취와 민족 주체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한 변혁과 저항의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국 근대 체육사를 연구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체육이라는 문화현상을 민족 내부의 결집과 외세와의 대결이라는 과제 속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나현성 선생님이 195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개척자적인 연구 젖을 활동을 하셨고 그 후에도 많은 분들께서 뒤를 잇고 계신데요 굳이 아쉬운 부분을 찾자면 연구 주제들이 다소 단편적, 단선적 에피소드 위주고 제도사에 주로 몰린 경향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대적 배경은 이쯤으로 하고 이 시대를 연구할 때 어떻게 분류해서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역사 연구에서 시대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연구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시대 구분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만 이 책에서는 한국 근대를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된 1896년부터 경술국치가 일어난 1910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서구 문화의 하나로 여러 스포츠가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체육은 애국 계몽 운동의 영향을 받아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고 이후 구국, 국권 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기는 일제의 무단 통치기로 1910년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식민지 탄압 속에서 민족주의적 체육이 어떻게 유지 발전되었는지 그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세 번째로는 3.1운동 직후인 1919년부터 중일전쟁 시기인 1937년까지의 시기로 이때는 각종 체육단체와 해외 동포들의 체육활동 민족주의적 체육의 발전상과 학교 체육 운동 경기 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렵의 체육은 그 자체로 항일의 도구였는데 일제가 시도했던 민족 동화 정책 속에서 우리 민족이 체육을 통해 이에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중일전쟁부터 일제가 제2차 대전에서 폐망해서 우리가 해방을 얻는 1945년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일본 제국주의는 민족 말살 정책과 총동원령 등으로 최후의 발악을 했으므로 우리 민족 체육 지도자들은 단속적, 즉 끊어지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하는 저항을 펼쳤습니다 이런 민족주의적 체육의 흐름이 일제 말기까지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개관 부분을 정리하고 이어서 민족주의 체육 사상의 형성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레 밀어닥친 근대화와 개방의 물결 속에서 구한말의 조선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외세에 반대하는 위정 척사론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개화파가 주도권을 잡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당시 개화파는 부국 강병을 통한 근대화를 주장했는데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교육과 군사력이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강한 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 민중들은 체력을 기르기 전에 먼저 위생과 건강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던 당시 보건, 의료 환경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무렵 광해원을 비롯한 현대식 병원들이 생기고 생리학, 의학 등의 학문을 연구해서 건강을 증진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집니다 체육이라는 학문 혹은 활동도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게 되죠 1895년 고종은 교육입국조서라는 것을 반포하는데 내용은 덕양, 최양, 지양을 골고루 가르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의 시대였고 율곡이의 같은 분은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경박스럽게 뛰어다니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로 신체활동은 조선시대에는 일종의 금기였는데 친히 임금께서 체육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한 것은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의 지식인들과 사상과들도 이런 움직임에 발맞추어 체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주장을 남겼습니다 해학 2기라는 분은 학문이 이 3.6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쓴 민족주의 사학자 백암 박은식 선생은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최조 교육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분은 미주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의 미국이죠 또한 언론인이자 사학자였던 호암 문일평 선생은 1908년 태극학보에 게재한 체육론이라는 글에서 체육의 보급 장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세부 내용이 시험에 나와서 많은 학생들을 당황하게 한 적이 있는데요 같은 자리에 번개가 두 번 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말씀드려보면 이분의 주장은 최조, 격검, 승마 등을 가르치자는 것이 있습니다 격검이라는 것은 칼로 공격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해외에 유능한 인재를 파견해서 체육을 배워오게 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주장을 한 데에는 그동안 조선의 교육이 지나치게 지육 그것도 단편적인 암기에만 치우쳐서 문약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체육은 지금처럼 독립된 체계적 학문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의 목표였던 국권 회복을 위해 행했던 교육 혹은 교육학과 구별이 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 밖에 이 무렵의 체육 도입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YMCA 즉 황성기독교 청년회입니다 이곳에서는 수시로 운동회를 개최해서 근대적 체육 사상을 보급하고 스포츠 맨십을 강조했습니다 야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를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것도 이 YMCA였죠 물론 여기서 가르친 체육은 가치 중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서구의 합리주의적 면모를 가진 것이었습니다만 당시의 시대 분위기상 우리 학생들이 배우면서 민족주의적 사상과 접목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체조 등을 할 때에는 무력으로서의 중요성을 배우고 인식했던 것이죠 체조가 북유럽이나 독일에서도 민족주의와 결합해 발전했던 것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도선 안창호 선생이 세웠던 대성학교에서의 체조 교육입니다 여기에서는 과거 군대의 교관이었던 선생님이 사실상의 군사훈련 혹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교련 교육처럼 학생들을 지도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 근대 체육사의 개관과 민족주의 체육 사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족주의적 체육이 일제강점기를 맞아 어떤 간섭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